으 그래서 좀 변동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안산도 좀 변동이 있어요 김인호 서브 네트 받고 나갑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김지원 김지원 백핸드 1대2 아 아 아 가기도 깊어요 긴 서브 자 이번 롱 매치에 첫 주자 공격 나갑니다 석점 뒤져있는 김지원 아 6대2 아 포인트 탑 아 걸리는군요 아 아 벤치에서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김지원 연속 7대5입니다 아 아 납붙하셨습니다만 아 아 아 나갑니다 김지원 짧게 왔어요 나갑니다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6대9 아 아 아 찬스 볼 자 정규리그 1위를 향해가는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이 됐고요 깊숙하게 야 김지원 네네 맞습니다 공격 들어옵니다 자 자 넘기지 못했던 김 깔끔한 마무리 김지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격력은 소도의 반환필링은 더 예리하게 들어가는데도 하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번엔 리시브 뜨거워 야 3구 마무리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김지원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긴 서브에 대한 대 예 네 2구 5구 6대3 아 아 넘어왔어요 그러나 네 티를 주격하고 있는 김인호 나갈다 졌기 때문에 또 승리를 이어가려고 할 거에요 그렇죠 김지원 성공합니다 아 걸리는군요 상대가 힘들어하면 계속 시도하겠죠 틈만 모이면 아 아 깊은 김리노 서버 아 깊은 곳을 마탑스 핀대결 살아있구요 아 즉슨 반드시 필요한 김지완입니다 네트 걸립니다 아 네트맛 아 네트를 넘기지 못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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